충남과 세종 버스 노조가 총파업 찬반 투표를 벌였는데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충남에서 4개 시군을 제외하고 총파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버스 운행 중단이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대전의 경우 일단 이번에는 빠졌지만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어 언제든 파업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최은호 기자입니다. 충남 세종 자동차 노조는 어제부터 이틀 동안 노조원 2천8백여 명이 총파업 참여 여부를 놓고 투표를 벌였습니다. 결과는 96.3%의 압도적인 찬성입니다. 충남 세종 자동차 노조에 가입된 버스 회사는 모두 18개로 시외버스 5개사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13개사입니다. 천안과 아산 등 도내 대부분 지역 버스 노조가 참여해 2천여 대가 해당됩니다. 다만 부여와 서천, 예산, 계룡 지역 버스 노조는 이번에 빠졌습니다. 내일 열리는 전국 자동차 노조연맹 대표자 회의에서 파업 여부가 최종 결정되면 당장 15일부터 운행이 멈춰집니다.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손실임금 보전과 정년 연장, 근로일수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기사 1인당 한 달에 45만 원 정도 임금이 감소한다며 중앙정부에 대중교통 보조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문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도로교통 특별회계가 있어요. 거기에 버스 개정을 별도로 마련해달라. 연 18조가 됐는데 그 부분에서 일부를 덜어서 전국 단위의 지원책을 강구해달라. 그거를 요구해요. 충남도와 세종시는 전세버스와 관공서 차량, 택시 등 가용한 대체 운송수단을 모두 확보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시외버스의 경우 도내 구간 8개 주요 노선에 버스 16대를 투입해 대체한다고 밝혔지만 버스 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대전의 경우는 전국 총파업과 상관없이 일단 시내버스가 정상 운영될 전망입니다. 대전 버스노조 관계자는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이 조정 신청을 했지만 업체 측과 교섭이 부족해 현재는 노조원 찬반 투표 단계가 아니라며 15일 총파업 동참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기만 늦어질 뿐 1,700명에 이르는 조합원 총회와 교섭 결과에 따라 추후 전면 파업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만큼 대전시도 비상수송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TJB 최현호입니다.